안녕하세요. 저는 MBC 주말 특별기획 황금정원에서 사비나 역할을 맡은 오지은입니다. 저는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SNS 스타로 나오고요. 극 중에서 운동도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은 야망의 화신으로 나옵니다. 탐욕의 화신인 엄마에게 조련된 경주마. 이 극 중에 사비나는 처음부터 삐뚤어진 욕망을 가진 캐릭터라기보다는 욕망이 더 큰 엄마 밑에서 자라난 교육된 인물로 나오거든요. 그 엄마로부터 항상 조련을 받고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면서 점점 더 자기가 이게 죄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드라마를 끌어나가게 돼요. 그래서 아무래도 이 캐릭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엄마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포인트를 잡았습니다. 머리와 여러 패션 스타일링도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스타일이 무엇이 있을까 많이 고민하면서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전에 드라마보다는 좀 더 화려한 스타일로 여러분께 좀 즐거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너무 황금정원에 너무 훌륭한 배우들과 감독님과 작가님이 모였어요. 리딩만 들어도 너무너무 흥미진진하고 재미가 있었는데 막상 현장에서 찍어보니까 드라마 대본보다 훨씬 더 재미있더라고요. 이 재미와 감동을 여러분도 다 같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황금정원 기대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